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의고사 3회 116쪽 3-1부터입니다. 3-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헬로우 마운틴뷰 아파트먼트 레지던 아 말을 듣는 사람이 여기 나와있네요. 자 이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마운틴뷰 아파트먼트의 거주민들이 이 말을 듣는거죠. This is your apartment manager. 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있네요. 저는 여러분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그리고 with, 이야가 매니저를 꾸며주고 있죠. 자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a brief announcement. 짧은 안내를 갖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자 about 뭐뭐에 대하여 How to recycle cardboard boxes. 자 마분지 상자 카드버드 막스 이즈. 마분지 상자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안내물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 매니저입니다. 자 도시가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regulation 규정, 규칙이죠. So 그래서 we are asking everyone to follow some simple steps when throwing away cardboard boxes. 마분지를 버릴 때 간단한 어떤 간단한 단계를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남자가 한 말의 목적이죠. 마분지 버릴 때 간단하게 따라야 할 규정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People remove all of the label. 자 사람들이 라벨지 다 떼야 하고요. 제거하고 스티커도 떼야 하고 스티키 테이프 from cardboard box before placing them in a recycling area. 자 이 재활용 구역에 그 마분지 상자들을 놓기 전에 마분지 상자로부터 라벨지와 스티커와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사람들이 모두 제거합니다. Also 또한 플라트 온다 박스에서 상자를 평평하게 하고요. neatly pile them up in the designated corner of the recycling area. 재활용 구역에 지정된 모퉁이에 그 잘 평평하게 놓은 상자를 쌓아놓습니다. pile up 쌓아놓다. Please follow this guideline. When discarding your cardboard boxes. Discard은 버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분지 상자를 버릴 때 다음 따르는 이러한 안내 지침을 따라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되겠죠. If they are not followed. 만약에 그것들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The city might not pick them up. 도시가 그것들을 수거해 가진 않을 겁니다. 픽업 수거해 가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판지 상자를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들과 엄마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order a book to read on the bus during our trip this weekend. 이번 주말 우리 여행 기간 동안에 버스 위에서 읽을 책 한 권을 내가 주문하고 싶어요. 자 투리드가 업북이란 명사 꾸며주네.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죠. Can you recommend one? 책 한 권 추천해 주실래요? recommend 추천하다. Yeah, but I don't think it will get here before we leave.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 주문한 책이 여기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랬더니 남자가 I'm going to order an e-book It's instant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e-book을 전자책을 주문할 예정이에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작정이다. It's instant 즉각적으로 옵니다. 이것도 e-book이 갖는 장점이죠. You like reading e-book? 아 너 전자책 읽는 거 좋아하니? Don't your eyes get sore? 자 소원은 아픈? 네 눈 아프지 않니? 이랬더니 No, 안 아파요. I just keep the brightness down. 나 밝기를 좀 낮게 조정을 합니다. And don't keep my tablet too close to my face. 태블릿을 내 얼굴 너무 가까이에 두지도 않아요. Actually 실제로 I like e-book better than the regular book. 자 보통 책보다 e-book을 더 좋아합니다. 이랬죠. Really? 정말로? Why is that? 이유가 뭔데? They are so convenient. 아 e-book은 아주 편해요. With a tablet. 태블릿을 가지고 In just a few clicks 단지 클릭 몇 번만 하면 You can read whatever you want.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읽을 수 있어요. But 그러나 How do you underline and take note? 어떻게 밑줄을 치고 노트를 하니? 필기를 하니? With e-reader app 자 e-reader app을 가지고 You can easily underline and take note in e-book 당신은 e-book에다가 쉽게 밑줄도 치고 필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e-book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Oh really? 정말로? Do those apps have a dictionary function too? 자 그럼 그 앱이 사전 기능도 가지고 있니? 자 dictionary function 이것도 장점이죠. Nowadays they all do. 요즘에 그들은 다 그래요. Wow! I didn't know e-book had all of those pictures. 자 picture는 이거 특징이죠. e-book이 그런 특징 다 갖고 있는지 난 몰랐구나. I will also try reading e-book. 나 또한 e-book을 읽는 것을 시도해 봐야겠다. 자 지금 이거 e-book의 전자책의 다양한 장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여자가 Hey Paul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Paul이라는 걸 알 수 있죠. I'm so sorry I'm late. 아 미안해 나 늦었어. There was a bad traffic jam. 금직한 교통체증이 있었어. Traffic jam. 교통체증. That's okay. 괜찮아. The guided tour hasn't started yet. 자 가이드가 딸린 여행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어. Well let me make it up to you. 자 make it up to you. 내가 너에게 보상할게.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treating you to dinner. 저녁 식사에 너를 대접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할게. If that's okay with you 너만 괜찮다면. You really don't have to but okay thanks. 진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좋아 고마워. I guess there's really no time to take a look around before the guided tour starts. 그 가이드가 딸린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진짜 거의 없다고 나는 추측을 해.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The guided tour starts in about 10 minutes. 자 about은 대략이죠. 즉 가이드가 딸린 여행이 대략 10분 후에 시작을 해. By the way. 그런데 Do you know? 너 아니? If 뭐뭐인지 아닌지. We can take a picture of the artwork. 자 아트워크라는 건 미술품이죠. 우리가 미술품을 촬영할 수 있는지. Take a picture of 촬영하다. 우리가 미술품을 촬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아니? I asked the person at the information desk over there about that. 자 그것에 대하여 about that. 사진 촬영이죠. 미술품 사진 촬영에 대해서 저 너머 데스크 정보데스크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 And she told me taking pictures is allowed.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 자 이즈를 썼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현지였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는 게 과거지만은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된다는 거는 지금도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질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워즈 안 쓰고 이즈를 썼습니다. Great. 좋아. Incluing the picture we've taken in our report. 우리 리포트에 우리가 촬영한 사진을 포함시키는 것이 Would it be better? 더 나을 거야 than using the one from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보고서에 우리가 촬영한 사진들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Right. 맞죠. Oh, remember not to throw away your ticket. 너의 ticket 버려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귀엽게. We have to staple our ticket to our report. 우리 보고서에 우리는 우리의 티켓을 스테이플에 넣어야 해. 철에 넣어야 해. I put mine in my wallet. 내 지갑 속에 난 내 것 집어넣었어. I hope we learn a lot about modern art. 현대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해. I'm sure we will. 우리가 그럴 거라고 나는 확신해. And 그리고 I also bought this exhibition catalog that has information about the artwork. 예술 작품, 미술 작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시 카탈로그를 나는 또한 샀어. Great. 좋아. I'm sure it will have a lot.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미술 작품이란 말이 나왔고 뭐 엑시비션, 전시회란 말이 나왔으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미술관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i Helen, Helen 안녕이라고 말했죠. 여자 이름이 Helen이네요. Oh, that's a cool drawing. 자, cool은 멋진입니다. 그거 멋진 그림이구나. Thanks, 고마워. It's actually a hidden picture puzzle I made for my student. 나의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숨겨진 그림 퍼즐이야. 자, 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랬으니까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here are five lollipops in it. 자, lollipops라는 건 막대사탕이죠. 그림만에 다섯 개의 막대사탕이 있어. Try to find that.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애써 봐. 이랬죠. Okay, 흠. Let me see. 좋아. 음. 보자. Oh, here's one in the upper left on the back of sea horse. 자, sea horse는 해마입니다. 자, 위쪽 왼쪽에 해마의 등이 하나 있네. 1번. 이상 없죠. 해마의 등이 하나 있습니다. Oh, you are fast. 야, 너 빠르구나. You have a good eye. 너 좋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Here's another one on the back that octopus is carrying. 자, 문어가 실어 나르고 있는 자루에 또 하나가 있네. 2번이죠. 문어가 실어 나르고 있는 자루에 막대사탕 또 하나 있네. 이건 맞습니다. Did you notice I drew that one to look like a rocket? 자, 로켓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그린 것을 너는 눈치챘니? Yeah, that's great. 음, 그래. 굉장하구나. Oh, here's another one. 여기 또 다른 거 있네. The crab wearing a backpack in the bottom right. 자, 바닥 오른쪽에서 배낭을 메고 있는 개가 He's holding a lollipop in his claw. 그 꽃게 말로 막대사탕을 쥐고 있네? 3번 이상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클러라는 거는 집게 발이죠. You've already found three. 너 벌써 세 개 발견했구나. There are two more. 두 개 더 있는데. 자, here's one in the seaweed at the bottom. 아, 바닥에 해초에 또 하나가 있네? 그쵸, 바닥에 해초에 또 하나 있죠. 4번 이상 없습니다. Good. There are just one more. 좋아. 이제 하나만 더 남았어. 음, hold on. 음, 기다려봐. I will find it. 내가 그것을 발견할게. 자, hold on 한번 기다려. 이런 말이죠. Oh, here it is. 아, 여기 있다. It's in the middle of the front wheel of the bicycle That octopus is riding. 문어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앞바퀴 한가운데 있네? 앞바퀴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죠? 뒷바퀴에 있죠, 뒷바퀴. 5번 틀렸네요. That one's pretty tricky to find. 자, 그것은 발견하기에 꽤 까다롭구나. tricky 하면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죠. Wow, you found all of them. 야, 너 다 발견했구나. I hope my students enjoy this activity. 내 학생들이 이 활동을 즐기기를 나는 바래. 자, 여자의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앞바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바퀴에 막드사탕이 숨겨져 있죠. 따라서 3-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honey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커플이죠. Can you believe Lisa is moving out last week? 자, 다음 주에 리사가 밖으로 이사 나간다는 거 너는 믿을 수 있니? 아마 리사는 딸인 것 같아요. I can. 자, 믿을 수가 없어요. She's grown up so quickly. 그녀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맞네요. 리사라는 여자애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 딸인 것 같죠. And now she's leaving home to go to college. 자,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녀가 집을 떠납니다. 자, 리사의 정체는 딸이네요. Time flies so fast. 시간이 꽤 그렇게 빠르게 날아갑니다. 세월장 빠릅니다. It's going to take time. 자, take time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죠. To get used to not having her at home. 집에 그녀가 없는 곳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But she's so excited to go to college. 그녀는 대학에 가게 되어 꽤 흥분되어 있지. Oh, by the way. 아, 그런데 Have you reserved a moving truck? 이 기사 트럭은 예약했니? Reserved라는 건 예약하단 뜻이죠. Yes, 응, 그래. I called. 내가 전화했어. And reserved on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하나 예약했어. 리사는 박스에다가 모든 것을 짐꾸릴 필요가 있어. 팩이라는 건 짐꾸리라는 뜻이죠. We should tell her to get rid of things she won't need anymore. Such as old books and clothes. 자, 오래된 책이나 오래된 옷 같이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 그녀가 제거하라고 우리는 그녀에게 말해야 해. Yeah, 응, 그래. Then, 그런 다음에 We can convert her bathroom into a guest room. 우리는 그녀의 침실을 guest room으로 변조할 수 있지. 변하게 만들 수 있지. Convert a into b는 turn a into b.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And since Lisa will go through her stuff. 자, go through라는 건 살펴보다는 뜻이죠. 리사가 그녀의 물건들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And get rid of things she won't need anymore.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We should do the same thing.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야 해. With our stuff.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 And make the room in a closet. 그리고 옷장 속에 공간을 만들어야 해. 클로젯 하면 옷장이죠. That's a great idea. 거참 좋은 생각이다. We even have some clothes we've never worn before. 우리가 예전에 입어본 적도 없는 옷을 몇 개 가지고 있지. Should we try selling those things online?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팔아야만 할까? If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다면. That will be great. 그거 참 괜찮을 거야. Can you search for the website? Where we can sell our stuff. 우리의 물건을 우리가 팔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당신은 검색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여자가 남자에게 웹사이트 검색 좀 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하고 있네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I will do it now. 내가 지금 그거 할게요. 이랬습니다. 남자가 이제 웹사이트를 검색하겠죠. Thank you. That will be great way to get rid of a few things. 몇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이랬죠. Get rid of는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은 중고 판매 사이트를 알아보겠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겠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3-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헬로우 써니 힐 테니스 센터입니다. 테니스 센터 직원이네요.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I would write a book to tennis court for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날 테니스 코트 2개 예약하고 싶습니다. 자, 남자가 찾아온 목적이 여기 나와있죠. 남자는 손님이죠. Do you have two available in the morning? 아침에 두 개 이용 가능한 거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Let me check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Yes, we do. 네, 그래요. Would you like clay or artificial glass coat? 자, 흙으로 된 코트를 원하세요? 아니면 인공잔디로 된 코트를 원하세요? 클레이는 찰흙이죠. 흙이죠. artificial glass는 인공잔디입니다. 자, 클레이코트. 자, 클레이코트를 해주세요. How much are they? 얼마예요? 자, it's $10 an hour for one 코트. 자, 한 코트당 시간당 10달러입니다. What time do you want? 자, 얼만큼의 시간을 원하세요? We need two 코트 for three hours from 8am through 11am. 자, 오전 8시에서 오전 11시까지 3시간 동안 두 개 코트가 필요합니다. 이랬죠. 3시간 동안 두 개 코트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Let me reserve thos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예약할게요. Reserve 예약하다. It will take just a second. Just a second. 잠깐이죠. 잠깐 시간이 걸릴 거예요. Take 시간이 걸리다. All right. 좋아요. And I have 10% of 쿠폰. 10% of 쿠폰이라는 거는 10% 할인 쿠폰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Can I use that for both 코트? 두 개 코트를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할인 쿠폰 쓸 수 있습니까? Yes, we can. 자, 당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That's great. 참 좋네요. By the way, 그런데 Can we rent tennis racket at the center? Center에서 tennis racket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습니까? 렌트는 빌리다? Of course, 물론이죠. You can use our tennis racket for free. For free는 공짜로입니다. 공짜로 우리 tennis racket 이용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You should bring your own ball yourself. 공은 여러분 공 자체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당신 공 자체를 공은 가져와야 합니다. 공 안 빌려준다 이거죠. Can I pay on Saturday, 토요일날 돈 내도 됩니까? Oh, sure. 물론이죠. You can pay at our center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우리 센터에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죠. 자, 한 코트당 10달러인 코트 두 개를 3시간 동안 대여하고요. 10% 쿠폰을 양쪽에 다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두 개 코트에 다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60달러에서 6달러를 빼면 되겠죠. 그럼 54달러가 남네요. 따라서 자, 이 3-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입니다.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어. I saw too. 나는 생각했어. 티켓 for the rest of the game this season were all sold out. 자, be sold out. 매진되다. 자, 이번 시즌에 게임 나머지 표들이 다 매진됐다고 나는 생각했어. 대이야, 응, 다 매진됐어. 그러나 one of my mom's friends had a ticket, but wasn't able to go. 엄마 친구 중에 한 명이 티켓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 So, she gave them to my mom. 그래서 그녀가 그 표를 우리 엄마에게 줬어. awesome, 멋지구나. I've really want to go to a soccer game this season. 이번 시즌 축구 경기 진짜 보러 가길 원했어. Yeah, me too. 음, 그래, 나도 그래. The coming game is next Sunday, right? 자, 다가오는 게임은 다음 주 일요일이지, 그치? No, 아니야. It's a Saturday game. 이건 토요일 게임이야. It started at 1pm. 오후 1시에 시작돼. Oh, no. 아, 안 돼.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 have something to do that time. 그 시간대에 나는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어. What is it? 그게 뭔데? Can't you do it another day? 다른 날 그거 하면 안 돼? No, 안 돼. I can't.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I am taking an English proficiency test on that day. 나 그날 영어 능력 시험을 보게 되거든. Take exam, take test는 시험보다 뜻입니다. 그 축구 경기하는 날 영어 능력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축구 경기 보러 간다 이거죠. It's needed for the college scholarship. I am a flyer. 내가 지원하는 대학 장학금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 That's too bad. 너무 안 됐구나. But of course, 하지만 물론 That's more important than going to the game. 자, 게임 보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I know, 나 알아. But it's still disappointing. 하지만 여전히 아쉽긴 하구나. Disappointing, 아쉬운 이란 뜻이죠. 자, 결국은 영어 능력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입니다. 대화를 듣고 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그레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이 그레이스네요. Did you hear that Dave Sinclair is running for a student council president? 자, 런퍼는 출마하다. Student council president는 학생회장입니다. 데이브 싱클레어가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에 됐다는 것을 넌 들었니? I need to know that. 나 그거 몰랐어. Then how many candidates are there? 자, 그럼 후보자가 몇 명인데? candidate 후보자죠? 3, 3명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3명. 올리비아 앤더슨과 저스틴 레이놀드가 또한 출마해. Oh, I'm not sure who will win. 자, 누가 이길지 나는 확실치가 않아. Me neither. 나도 확실치가 않아. Who will you vote for? 누구를 위해서 너는 투표할 건데? 자, 보트는 투표하다. I don't know. 난 몰라. I will have to hear their speech first. 먼저 그들의 연설을 들어봐야만 해. 자, do you know when they are giving their speech? 언제 연설을 하는지, 후보자 연설 언제 하는지 너 아니 그랬더니? 예, 응 그래. July 12th,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7월 12일이야. 자, 후보자 연설일 나와있죠. 오케이, 좋아. Because Wednesday is the election day, right? 자, 수요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이지. 예, 응 그래. And the winner will be announced the next Friday, July the 16th. 7월 16일 다음 주 금요일에, 즉 다음 주 금요일 7월 16일에 승자가, 당선자가 보고가 될 거야. 당선자 발표일도 나와있습니다. So, does that mean the new president start the following week? 그럼 새로운 회장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니? No, 아니야. The new president one year term. 자, term이라는 거 임기죠. 자, 새 회장의 1년 임기는 start from September the 1st. 9월 1일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임기 시작일은 9월 1일이라고 했죠. I see, 알겠다. I'm looking forward to their speech. 그들의 연설을 확 쓰고 대하고 있다. 자, 딴 건 다 얘기가 나왔는데,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입니다. 빅싱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welcome back to Chorus Talk. 자, Chorus Talk이라는 곳에 되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여자의 신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I have exciting news about the upcoming event for you. 자, 당신을 위해서 다가오는 이벤트 행사에 대한 흥리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pcoming 하면 다가오는 이란 뜻이죠. The Big Sing Festival과 그 뒤에 나온 문장, 동격입니다. A magnificent, fun, mess, sing along. 여기까지 모두 다 동격이죠. 자, magnificent 하면 웅장한 이란 뜻입니다. 자, mess는 대규모 이란 뜻이죠. 웅장한, 재미있는, 대규모 합창인 Big Sing Festival이 It's coming up on September 19th at 3pm. 9월 19일 오후 3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it's going to be held. 자, held 열리게 되다. 자, 이거는 이러이러한 데서 열리게 된다. Central Theater Downtown, 시내의 중앙 극장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9월 19일 오후 3시 열린다는 말 나와있습니다. 이상 없죠. There will be 50 choir members. Choir라는 거는 성가대 합창단이죠. 자, singing on stage. 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50명의 합창단 멤버가 있을 겁니다. 이랬으니까 2번도 이상 없습니다. With the audience joining in the singing. 그 합창에 합류하는 관객과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50명의 합창단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Special Guest, including Famous Singer, 인기 있는 가수들을 포함한 특별 손님들이 Will join at various points, 다양한 시점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Throughout the event. Throughout the event는 그 행사 내내죠. 그 행사 내내 다양한 시점에 인기 있는 가수들을 포함한 특별 손님들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특별 손님도 합류한다는 말 3번 이상 없습니다. And 그리고 Don't worry about not knowing the lyrics. 자, 가사 모르는 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Lyrics은 가사죠. Because, 왜냐면은 They will be displayed on a screen on stage. 자, 무대에 있는 스크린에 가사가 전시될 것이기 때문에 가사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무대 위의 화면에 가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죠. Display는 전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Ticket of $5 for children. 자, 애들에게는 티켓이 5달러고 15달러 for adults. 어른들에게는 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입장권의 가격은 어린이 입장권의 3배죠. 2배가 아니라 3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요. They can be purchased online at blah, blah, blah. 이러이러한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티켓이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Don't miss out on this fun event. 자, 이 재미있는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And mark your calendar now. 자, 지금 여러분의 캘런더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자, 결국은 1, 2, 3, 4번 다 맞는데 자, 성인은 15달러, 아이는 5달러의 티켓이 판매된다고 했으니까 2배가 아니라 3배가 됩니다. 따라서 3-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태블릿 케이스를 고르시오. 남자가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on your smartphone, Annie? 야, 너 스마트폰으로 뭐하니, Annie야? 이랬더니 오, 헤이, 앤디야. 이랬습니다. 아, 여자 이름이 Annie고 남자 이름이 앤디네요. I'm looking for a case for my tablet. Not that tablet을 위한 케이스를 잡고 있는 중이야. My current one is falling apart. 자, fall apart 고장났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고장났어. Where are I going to buy a new one? 어디서 3호 살 건데? Well, here. 여기에서 살 거야. These five are on sale right now. 지금 당장 이 5개가 세일 중이야. I've ordered from this site before. 이전에 이 사이트에서 주문한 적이 있어. So, I am thinking about getting one of those. 자, 그것들 중에 하나를 살 생각이야. Oh, they all look good. 야, 그것들 다 좋아 보이는데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뭐 마음에 드는 거 있니? I like how this one looks. 이것이 보이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But it's nylon. 하지만 이건 nylon이야. Which falls apart easily. Nylon은 쉽게 고장이 났지. 자, nylon 쉽게 고장난다 이랬으니까 Material nylon 1번은 탈락입니다. Then, get one of the others.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 하나를 사. Which color do you want? 넌 어느 색깔을 원하는데? 자, any of these would be okay except for yellow. 자, except for는 뭐뭐를 제외하고죠. 자, 노란색을 제외하고 아무 색깔이든 좋아 이랬습니다. 옐로우 5번 탈락이네요. 왜요? That would be hard to keep clean. 노란색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 이랬습니다. 오케이, 좋아. This one comes with a stylus pen. 자, comes with 뭐뭐가 딸려오다. 이것들은 stylus pen이 딸려오네. Do you have one? 너 가지고 있니? 라고 했더니 여자가 no,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But 그러나 I've always wanted one. 항상 하나는 원했어. 자, 원했어 이 말이니까 stylus pen이 쫓아오는 게 맞습니다. 2번 탈락. 마찬가지로 1번도 탈락입니다. stylus pen이 쫓아와야 하니까요. 이제 3번과 4번으로 축약이 됐네요. I will get one of these that comes with a stylus pen. stylus pen이 딸려 나오는 것을 살 거야 이랬습니다. 자, stylus pen이 쫓아오는 거는 3, 4, 5번인데 5번은 탈락이죠. 왜 옐로우 노란색 싫다고 했으니까. Then there are two options left. 자, 선택사항 두 개나 맞네.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Which one do you prefer? 어느 것을 더 선호하니? 음, they both look good. 둘 다 좋아 보여. I was hoping to keep it less than $40. 자, 10달러 이하가 되기를 나는 희망하고 있었어. 40달러 이하니까 45달러 탈락이죠. 4번 탈락이네. 그러면 3번만 결정이 되겠죠. So, I will get the cheaper one. 그러니까 난 더 싼 거 살 거야. 3번과 4번 중에서 3번이 더 싸니까 3번을 선택하겠죠. I think that's a good choice.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이랬습니다. 자, 3번만 남았네요. 따라서 3-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We place our order about half an hour ago. 자, half an hour라는 건 30분이죠. 자, 30분 전에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And we've haven't gotten our food yet. 아직 우리 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남자가 주문한 사람이고요. 자, 여자가 I am sorry라고 말했으니까 여자의 직업은 자, 식당 조업원 정도 되겠네요. 자, we are so busy right now. 자, 우리 지금 당장 너무 바빠요. Things are taking a little longer than normal. 자, 정상보다 일이 좀 더 길어집니다. 자, 테이크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정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I understand the situation. 상황은 내가 이해합니다. But 그러나 Do you know how much longer it's going to be?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Please hold on. 기다려주세요. Hold on. 기다리다. 이런 말이죠. I will check on your order to find out. 자,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3-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여자가 리기라고 남자를 불렀습니다. 자, 남자의 이름이 리기죠. Look, 봐라. I found these four-leaf clover on my way home today. 자,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네잎 clover를 발견했다. 와우, 쿨. 와, 멋지다. They are hard to find. 그거 발견하기 힘든 건데. Where did you find them? 그거 어디서 발견했니? Next to the school wood. 학교 숲 바로 옆에서 발견했다. Here, 여기 있어. Take one. 하나 가져봐. 자, It will bring you good luck for your exam next week. 다음 주에 당신 시험을 위해서 그것이 행운을 갖다 줄 거야. 이랬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네잎 clover 받은 다음에 thanks, 고마워. 라고 말했겠죠. It will help me do well on my exam. 그것이 내 시험을 보는데 잘 보도록 날 도와줄 거다. 이런 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남자가 여자에게 그랜마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자, 이 남자가 찰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자가 할머니라는 걸 우리는 대화의 앞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How do you like your new smartphone? 할머니 새로운 스마트폰 어때요? 이랬더니 오, 찰리야. 자, 남자 이름 찰리죠. Actually, 실제로 it's quite bothersome. 자, bothersome 하면 성가신이죠. 스마트폰 세고 참 성가신구나. Really? 정말로요? Why is that? 왜 그런데요? It makes sound every time there is a notification from my app. 자, 내 앱에서 알림이 있을 때마다 자, 항상 소리가 나. every time 주어동사 뭐뭐 할 때마다 It's kind of annoying. 자, 좀 일종의 짜증이야. Because it happens all day. 자,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일종의 짜증이 좀 나. You can send your phone so to vibrate or mute 자, 당신은 당신의 폰을 진동하거나 mute 자, 무음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set 하면은 설정하다. vibrate 진동하다. mute는 무음을 맞았죠. 그렇다면 But I'm worried that 하지만 난 좀 걱정돼. I will miss something important. 내가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칠까봐 걱정이 돼. Grandma, 할머니 I have a good idea. 나 좋은 생각이 있어요. You can change the way you alerted when you get notification from your app. 당신의 앱으로부터 당신이 알림을 받을 때 당신이 알림을 받는 방식을 당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니? Here, 여기요. Look, 보세요. Go into each app that you don't want to be notified. 당신이 알림 받는 걸 원치 않는 그러한 앱에 들어가세요. And turn off the notification. 그리고 알림 설정을 끄세요. Then, 그런 다음에 Your phone won't bother you with all those 메시지. 그 모든 메시지 가지고 당신의 폰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손자가 기특하게 이런 말 해주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That's good. 그거 참 좋구나. Then, it won't make so much noise all day.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소음이 나진 않겠구나. 라는 말을 할머니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3-1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답으로 가장 접수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글로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아, 여자의 이름이 글로리아네요. 자, must be 뭐 뭐 임에 틀림없다. You must be hungry. 너는 배가 고픔에 틀림이 없구나. You are eating so fast. 너 너무 빠르게 먹고 있어. 자, 여자가 말합니다. Actually, 실제로 it's just a habit. 이거 그냥 습관이야. 자, 빨리 먹는 거 습관이야. When I was 이런 거 내가 더 어렸을 때 My three brothers and I always ate quickly. So, we could go outside to play. 자, 우리 세 명의 오빠랑 나는 항상 빠르게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었지. It's probably not that good for you. 아마도 그게 그렇게 당신에게는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자, people who eat fast tend to avoid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tendency to 빨리 먹는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 I know. 난 알아. But it's just too hard to change. 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Because 왜냐면 I've been doing it since I was a child. 이 시 가르치는 거는 빨리 먹는 거죠. 자, 어린 아이때 이래로 빨리 먹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자, I've heard that. 나는 됐지 얼리야 라는 말을 들었어. Paying attention to what you are eating. 자, 네가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help you eat slower. 당신이 더 늦게 먹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난 들었어. Oh, I didn't know that. 나 그건 몰랐네. I will give it a try. 내가 그거 한번 시도해볼게. 이 시 도움이 된다고 내가 들은 또 다른 것은 네가 씹는 걸 세보는 거야. 예를 들자면 try chewing your food at least 30 times. 적어도 30번 정도 당신 음식 씹는 걸 한번 해봐. 음식을 30번 정도 씹어봐. 이 말이죠. 대시 가르치는 거는 음식 씹는 걸 세는 겁니다. That seems like really good way. 그거 진짜 좋은 방법 처럼 보인다. Hey 이것 봐. I just thought of something else that might work. 작동이 될 만한 효과가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막 생각 했어. Really 정말로 what is it 뭔데 I could set a timer on my phone. 내 핸드폰 에다가 timer 설정해 둘 수 있지. And I cannot stop chewing until the timer goes up. 자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을 속도 늦추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 이라고 나는 생각해. 남자가 then 그렇다면 you own rush because you cannot finish early. 일찍 끝낼 수 없으니까 당신은 서둘지 않겠군. 이런 말 하는 게 맞겠죠. rush 라는 거는 서두르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3-1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5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케빈이 루시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루시 recently moved into new apartment. 루시가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one of a co-worker 그녀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gave her house plant as a house warming gift. 하우스 워밍 이라는 건 집들이죠. 집들이 선물로서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그녀에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주었습니다. It was a type of a house plant that was easy to take care of. 그것은 돌보기 쉬운 화초의 일종이었습니다. 루시 found a good place for it in her apartment. 루시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 화초를 위한 좋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And the house plant seemed to be doing well. 그 화초가 잘 하고 있는 그 화초가 그렇게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채게 됩니다. A lot of its leaves are starting to turn yellow. 그 잎사귀 많은 것들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란색으로 변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Turn 이라는 건 색깔이 변하다 이런 말 Turn yellow 는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Who loves gardening 자 gardening 이라는 건 원예죠. 정원 가꾸기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그녀의 친구인 케빈 에게 루시가 전화를 겁니다. 뭐하기 위하여 팝 조언을 얻기 위하여 케빈 tells 루시 that 케빈 이 루시 에게 대절 야 라고 말합니다. The problem could be that 문제는 대절 일지도 모른다고 The house plant isn't getting enough fresh air 그 집에 화초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케빈 루시 에게 말합니다. He knows 그는 알고 있습니다. The quality of air is very important to house plant 집에서 키우는 화초 에게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e wants to advise 루시 to provide her house plant with fresh air 자 그는 루시 에게 그녀의 화초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기를 조언해주길 원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 속에서 What would Kevin most likely say to 루시 케빈이 루시 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케빈이 이런 말 하겠죠 Try to open your window frequently 자주 당신의 창문을 열도록 시도해봐 so that 그 결과 The plant can get fresh air 식물이 신선한 공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창문을 자주 열도록 시도해봐 이런 말 하겠죠 따라서 3-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6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오늘 Let's talk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There is nothing worse than 된 이하보다 더 나쁜 건 없다 그 말은 된 이하가 제일 나쁘다 이 말이죠 토스아웃이라는 건 벌이다 프로듀스는 농산물입니다 데얼리 프로덕트라는 건 낙농업 제품이고요 스토어 저장하다 improperly는 부적절하게 이런 말이죠 Just because it was stored improperly 부적절하게 저장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농산물 낙농업 제품들 또는 고기를 토스아웃 버려야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So 그러니까 Let me tell you how to organize food inside your refrigerator 레플리저레이러 냉장고죠 당신의 냉장고 내부에다가 음식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말의 목적이죠 So 그 결과 It can stay fresh in the longest 음식이 가장 오랫동안 신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냉장고 내부의 음식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The top The top and middle shelf 꼭대기와 중간의 선반은 are warmer than the bottom shelf 밑에 있는 선반보다 더 따뜻합니다 So they are good places for food such as sandwich meat leftovers and cake 따라서 그것들 즉 꼭대기와 중간의 선반은 샌드위치 고기와 나머지들과 케이크 같은 그러한 음식들에게는 좋은 장소입니다 The bottom shelf 바닥 선반은 is the coolest area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입니다 So it's the best place to put food like 요거트 and raw meat 요거트나 날 고기 같은 그러한 음식을 두기에 그곳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Bottom drawers are humid Humid하면 축축한 넉넉한 이란 뜻이죠 습기찬 이란 뜻입니다 자 바닥 서랍은 축축합니다 눅눅합니다 So 그래서 They are good for keeping leafy green fresh 잎이 푸른 그러한 식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그 장소는 좋습니다 If your fridge has two drawer 프리지라는 건 refrigerator 냉장고를 줄인 말이죠 만약에 당신의 냉장고가 서랍이 두 개라면 store green in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에게 하나 속에 녹색을 저장하세요 And use the other one for root vegetable, strawberry, and crape, and any fruits or vegetable that have been cut up. 서랍이 만약에 두 개라면 서랍 하나에는 녹색 식물을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잘려진 야채나 과일, 포도, 딸기, 그리고 뿌리, 뿌리, 야채 그런 것을 위해서 나머지 서랍 하나를 쓰세요 The last storage space 마지막 저장 공간은 It's the refrigerator door 냉장고 문입니다 It's an ideal place to store ketchup, salad dressing, and other sauces 냉장고 문은 케첩과 샐러드 드레싱과 다른 소스를 저장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Keep these guidelines in mind 마음속에 이러한 안내 지침을 유지하세요 When returning from grocery shopping 식료풍 쇼핑에서 되돌아올 때 이러한 지침 사항을 마음속에 유지해 보세요 3-16번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팁 조언이죠 따라서 3-1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7번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샌드위치, 고기와 요거트, 포도, 케첩,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걀 얘기, 계란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3-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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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